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죠. 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양도소득세 글자 그대로 뭐한 사람한테 양도한 사람한테 뭐가 생기면 소득 즉 이익이 생기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죠.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물론 건설업자나 매매업자가 양도하면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이고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법률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 계산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때 계산할 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그래서 분류과세죠? 그리고 개인별로 계산하고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항상 이 개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자산을 양도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양도의 범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외우시라는 이야기죠? 취득세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열거되어 있으니까 외우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즉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 그럼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죠? 오피스텔은 공부에는 영업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현행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총 6개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가 그냥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냥 부부, 귀신, 주파 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저 원래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이것도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도 입에 안 붙더라고요. 부부, 귀신, 주파, 귀신, 귀신, 이상해 하면서 자 그래서 부부, 귀신, 주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주식하고 파생 상품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양도소득에서 빠져요. 내후년부터 25년도부터 양도소득에서 빠지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가보다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부부기까지만 정확히 좀 외워주시면 돼요. 올해도 시험제 출제가 됐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다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고 그때 부동산의 범위는 토지건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용익물권이라는 거예요. 용익. 즉 무슨 말이에요? 사용을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물건. 사용. 사용이니까 이용이죠. 그리고 수익이 창출된다는 이야기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용익물권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어떻게 외웠어요? 아마 지지전이라고 외웠을 거예요. 그중에 지역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지역권은 무슨 소득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 지역권은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타소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부교재 아까 우리 처음에 첫 시간에 배웠던 거 112페이지 가보세요. 112페이지에 보시면 그 소득의 종류 8개 있죠? 8개 안에 보면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세금은 내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유는 없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용익물권 세계 지지전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하고 전세권뿐이고 지역권은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타소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소득은 아니다. 양도소득은 아니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이 부동산 임차권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지금 채권법 배우셨어요? 채권법. 민법 시간에. 아직? 지금 물권법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토지건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 맞죠? 그러니까 토지건물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물건의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라고 봐서 양도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물건 취급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물건의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지역권 빼고. 문제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원래 채권 양도는 물건의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무슨 소득으로 봐요?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아셨어요? 네. 채권이 물건화가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전세권하고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건의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려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부동산 임차권이 과세가 되려면 반드시 등기라는 글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문제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등기라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 네? 등기가? 이미 등기가? 그럴까 봐서 물어봤어요. 그럴까 봐서.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등기가 되니까 물건인 거예요. 물건이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물건이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자, 물건이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그래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자, 왜 물건은 등기를 합니까? 물건을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공시? 그걸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그렇죠. 대응력이라고 그래요. 대응력. 대학력. 대응력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같이 이게. 대학력이라고 하죠? 대학력.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률마다 이게 좀 달라요. 자, 민법은 글자 그대로 민입니다. 민. 백성민자죠? 여러분들이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기라고 알려주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놨느냐 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누구랑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기를 갖춰라. 무기를 들고 나가라. 그게 등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라라고 배웁니다. 자, 문제는 세법은.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에요. 정부 입장입니다. 세법은 오직 목적에. 돈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든 그냥 나가든 관심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물건이냐 아니냐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태생의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태생의.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채권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가 물건이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거기에 대학력을 갖추고 싶으면 뭘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왜?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든 지든 그건 관심 없어요. 거래한 물건이 물건이면 무조건 세금 걷겠다 이 소리예요. 아셨어요? 자, 여기에다가 등기라는 글자를 안 쓴 이유는 왜 안 썼느냐 하면 등기든 미등기든 관심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등기라는 글자를 쓰든 미등기라는 글자를 쓰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자, 참고로 지금 토지 건물 앞에 등기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는지 아시겠어요? 등기, 미등기 관계 없다고요. 자, 등기된 토지는 토지 아니에요? 그러면 미등기 토지는 토지 아니에요? 그래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등기, 미등기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정부는 그냥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면 무조건 세금 걷겠습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세요. 안 하시면 본인들이 손해인 거고 정부는 무조건 걷겠습니다. 이 구조로 가요. 대신 부동산 임차권은 단순 채권이니까 사람한테 세금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 그 자체를 세금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만들어라? 물건화로 만들어라. 그래서 등기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참고로 채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원래. 등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전세권은 등기가 돼요.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자신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면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니까 나중에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면 못 받습니다. 권리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에 대해서 상가 임차를 하신 분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도 전세권처럼 등기할 수 있게끔 해줘.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임차권만큼은,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법률을 만들어 놨죠. 이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그래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원래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가 가능한 권리가 이거 하나예요. 얘는 등기를 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안 하면 채권 상태고 하면 물건화로 바뀌어요. 하지만 지상권, 전세권은요? 원래 물건이에요. 태생이 물건이에요. 사람은 태생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인데 주민등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너는 주민등록 없으니까 사람도 아니야 이래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요.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사람이에요. 얘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이해되시겠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당첨권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등기라는 글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없을까?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등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등기자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를 쓰는 물건 중에서 등기가 가능한 물건은 총 5개입니다.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여기까지만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가 가능한 것들은 등기를 했으면 등기를 했다라고 해야 되고 등기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 돼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토지 건물이나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등기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이유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다 무슨 소득으로 볼 거니까 그래요. 전부 다 양도소득으로 볼 거니까 관계없다 이 소리예요. 하지만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등기된 경우는 물건으로 봐서 물건의 양도로 봐서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지만 등기를 안 했으면 채권으로 봐서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무조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소득세에서 내는데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죠? 뭔지는 아시죠? 전부 다. 당첨되면 당첨권, 계약금 밀어넣으면 분양권.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가지고 원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받는 권리가 입주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상환채권.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세요. 채권인데 뭘로 바꿀 수 있대요? 토지로. 채권인데 주택으로. 그러니까 이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주택이나 토지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은 그걸 살 수 있다 이 소리죠? 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 그 다음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계약금만 지급을 했대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계약금만 지급을 했으니까 언제부터 부동산이 돼요? 아니죠. 잔금 치르는 순간부터 부동산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열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이 부동산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걸어놨다? 그러면 아직 잔금을 안 치렀으니 부동산은 아닌데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 그 부동산을 받아올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분양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서 나중에 되팔았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할 거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면 아파트 금액을 전체를 다 지불을 해야 되죠. 살려면. 근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만 지급을 해요? 계약금만 걸어놔요. 10%면 되니까. 그러면 10억짜리다. 1억만 걸어놓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피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러면 적은 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실무에서는 되게 많이 뺑뺑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게 전매금지죠. 당신은 이걸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그냥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거라면 세금 몽땅 때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애초부터 거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매금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찌 됐든 이러한 행위들이 있어도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타자산이라고 해요. 기타자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회원권이 하나 있어요. 회원권. 다른 말로 해서 무슨 권리라고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골프회원권이죠. 골프회원권이나 승마회원권 이런 것들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기타소득이 아니에요 이건. 기타자산인 거예요. 기타자산. 기타소득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소득은 다 무슨 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 피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승마회원권들도 다 피가 붙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 비싼 게 얼마 정도나 해요? 무슨 근거로 2억이라고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억에서 3억 골프 치세요? 골프 치세요? 여러분들 그 금시세 있죠? 금시세 있듯이 골프회원권 시세가 있어요. 현재 공식적으로 제일 비싸게 나와 있는 건 23억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30억, 50억짜리도 있어요. 비공식적인 것은. 그러니까 회원권 그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회원권은 회원저용권이에요. 뭐 사우나 회원권 어떤 거 하지 마세요. 뭐 10장 사면 5% 할인 어떤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23억이나 30억이나 이렇게 주고 들어가느냐. 그 안에서 나오는 정보가 100억, 200억짜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집안 전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판매가 돼요.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내부 정보죠. 골프 치면서 야 여기 김포 어디가 이번에 뭐 한 두 달 후에 뭐 풀린데 개발 제한국이 풀린데 이 말 나오는 순간 가서 땅 다 사겠죠? 상관없잖아요. 그게 200억 300억을 벌어들이는데 20억 30억이 중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사람들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달라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가 붙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업권이 뭘까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그러니까 상가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 아니죠? 물권 아니니까 영업권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는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 하면 기타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그런데 이 영업권을 뭐랑 함께 파느냐 하면 토지 건물과 함께 팝니다. 함께.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권리금은 누가 팔까요? 그래요. 임차인이 팔아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넘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갈 때 5천만 원 주고 들어갔어요. 권리금을 그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6천만 원 받고 넘겼어요. 그럼 천만 원 이득이 생겼죠. 그거 기타소득이라고요. 세금 내야 돼요. 혹시 권리금 거래해보신 분들 세금 내셨어요? 왜 안 냈어요? 몰랐죠? 중요한 것은요. 세무서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론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실무에 가서는 안 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안 내느냐 하면 보통 권리금은 계약서에 안 나와요. 현금 거래로 바로 하니까 세무서가 이걸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권리금도 따로 계약서를 쓰게끔 만들자 이런 양식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그렇고 이론상으로는 원래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권리금 받고 넘기는 행위는 권리금만 넘긴 거죠? 그건 기타소득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있어요. 팔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건물주죠. 건물주가 팔 때 건물주가 그걸 인정하면 양도가액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신고를 넣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물주가 팔 때 자기 상가 건물에 권리금이 쌓여 있다면 그 권리금까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요.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권리금을 건물의 일부로 봐요. 건물의 일부로 봐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같이 팔면 토지 건물과 함께 팔면 함께 팔면 이론상 물론 실무에서는 보통 권리금은 따로 해서 받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로 금액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실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올해 내년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 대개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 지문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이 다 답이거든요. 다 옳은 문장이에요. 왜? 내가 실무에서 다 해봤던 짓이니까 다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줄여서 이축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축권이 뭔지는 아시겠죠? 글자가 들어 이축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옮겨서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원주민들이에요. 인디안 말고 원주민들 원래 거기 살던 주민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있는 게 이축권이죠. 그러면 외부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원주민한테 이축권을 사서 건물을 짓는 거죠.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 이축권은 영업권하고는 달리 토지 건물과 구분해서 못 팝니다. 왜냐하면 원소유자가 파는 거니까 이축권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랑 같이 팔까요? 토지 건물과 함께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토지 건물의 일부로 봐서 뭐 해버려요?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런데 이걸 뭐 할 때냐 신고할 때 따로 이축권만 따로 신고를 넣습니다. 신고서를 두 장을 쓰는 거죠. 이축권 가격을. 부동산 가격에다가 부동산 가격에다가 이축권 가격을 넣는 게 아니라 이축권에 대한 권리를 따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파는 것처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신고를 하면 그때는 무슨 소득이 들어간다? 기타 소득이 들어가요. 이것도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합산해서 계산해요? 따로 계산해요? 따로 계산하죠? 자 그때 내가 만약에 영업권 건물주인데 내가 건물주인데 영업권을 팔거나 이축권을 팔았을 때 아시겠어요? 이걸 따로 팔 거냐 아니면 합쳐서 팔 거냐 이축권 같은 경우는 따로 신고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만약에 합쳐서 그냥 팔았다면 여기에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따로 갔으면 여기에 들어오겠죠? 여기에 들어오면 얘랑 섞여가지고 세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안 넣으면 그냥 이쪽으로 그냥 들어오겠죠? 어느 쪽으로 넣는 게 세금이 많을 거냐 만약에 이 금액이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올 것 같다면 이 금액의 일부를 이쪽으로 빼는 게 낫죠? 분산을 시키는 게 안 그래요? 그래야 금액이 분산이 되면 세금은 좀 더 적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근로소득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양도소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양도소득 중에서 일부를요 무슨 소득으로 빼는 거예요? 기타소득으로 빼서 얘랑 섞더라도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면 이쪽으로 빼는 게 맞고 이쪽으로 넣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양도 쪽에 놔두는 거고 알아서 하란 이야기예요 선택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외에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이 있고 신탁 수익권이 있고 주식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고 요즘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말 혹시 뉴스에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올리겠다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만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 원래 주식을 팔면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세금 나와요? 주식 거래해 보신 분들 증권 거래세 나오죠? 그건 그냥 거래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에요 거래하면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겼어요 무슨 세금 내세요? 냈어요? 내보신 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 거래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도 뭐 안 하긴 안 하는데 상패를 한 두 번 당했더니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 팔아가지고 남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는 국가에서 장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장렬을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뭔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빌려오는 방법 이걸 부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당신이 돈을 주면 회사를 운영을 해서 나온 이익을 배당 주는 방법 이걸 주식이라고 그래요 주식 같은 경우로 회사가 망하면 본인도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데 채권 같은 경우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회사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먼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신 고정된 이자, 약속된 이자만 지급이 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을수록 배당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구조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자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이에요 만약에 외국자분들이 많이 잠식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마음만 먹고 자금을 빼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도산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장렬을 하는데 과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거나 대주주들이에요 근데 이때 대주주의 범위를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주주들 중에서 원래 이 정도 수준 이상이면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만큼을 올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금에서 빠져버렸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지금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계속 세금을 올려놨는데 돈 많은 사람들,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 3%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걸 몇 프로로 바꿀 거냐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법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냐 안 맞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한 주식들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데 이건 나중에 빠지는 내용들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부부, 긴신, 주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 왜 제가 이 순서대로 가느냐 하면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부동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이 들어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든 부동산, 임차권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기타자산에는 회원권하고 영업권하고 이축권이 들어간다 딱 이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용익물권, 지지전 중에서는 뭔만 과세가 된다?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과세되며 등기, 미등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두 번째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경우에 한해서만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세 번째,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반드시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만 과세된다 만약에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를 했거나 또는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했다면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기타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딱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서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세 개 이하고, 이하고, 얘들 이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혹시 또 실수로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대상 기억나세요? 취득세 과세대상 어떻게 외웠어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과 앞자만 따서 부선항에 버스 타면 안 돼요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회 먹는다 기억나세요? 자, 부선항 자, 부가 뭐예요? 부동산, 선의 선박, 항의 항공기, 기가 기계장비 기차 아니에요 기계장비 차가 차량, 나무가 임모, 광이 광업권, 어가 어업권, 회가 회원권 그리고 어업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양식업권 자, 그럼 보세요 광업권 있어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광업권 없죠? 어업권 있어요? 없어요? 어업권 없죠? 양식업권 있어요? 없어요? 양식업권 없죠? 그러니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전부 다 어디에서는 과세가 되지만 취득세에서는 과세가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 안 돼요 반대로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는 과세가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가 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과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과세 되는 것은 부동산하고 회원권뿐입니다 부동산하고 회원권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뭔가를 하나 팔아요 뭔가를 하나 팔면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고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뭐예요? 취득세입니다 자, 그때 뭘 거래를 하면 양쪽 다 낼 거냐 부동산과 회원권을 거래를 했다면 이걸 거래를 했다면 이쪽에서도 세금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세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면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사는 사람은 취득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원권도 마찬가지 됐어요? 근데 자,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장비나 차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잇목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자만 쓸게요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보다 이해만 좀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거래를 했다 그러면 파는 쪽은 세금 없다고요 선박을 팔았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대신 사는 사람은요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잇목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과세가 되고 취득세에 삼아요 그에 반해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영업권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파는 쪽은 세금이 나오지만 사는 쪽은요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지금 부동산하고 뭔만 빼고 회원권만 빼면 나머지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파는 쪽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사는 쪽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거래를 하면 누구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자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취득자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취득자는 언제 세금을 낼까요? 분양권을 산 사람은 그렇죠 잔금 치를 때 잔금을 치르면 그때는 뭐가 돼요? 부동산이 되니까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분양권이지만 잔금 치르고부터는 뭐가 돼요? 부동산이 되니까 그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분양권 살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분양권 상태로 사가지고 그대로 다시 팔았다 양도소득세만 나오는 거지 취득세는 영원히 안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단순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보는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보는 시야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가서 제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비교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일단 제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개만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물건을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도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열거된 자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취득의 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이러한 것들을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취득 즉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우리 오늘 처음 보죠? 네 양도소도